자, 이번 수업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며 압력을 가하더라도 압축은 일어나지 않는다. 얼음, 나무, 돌, 철, 설탕 등이 고체의 대표적인 예이다. 액체는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압축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물, 식초, 에탄올, 식용유, 아세톤, 수은 등이 액체의 대표적인 예이다.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변하고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공기, 수소, 산소, 수증기, 이산화탄소는 기체의 대표적인 예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물이 끓을 때 생기는 하얀 김이나 구름, 안개는 기체가 아닌 액체라는 점이다. 상태 변화는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서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을 융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을 기화,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을 승화라고 한다.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을 액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것을 응고,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것을 승화라고 한다. 다음은 물질의 상태와 입자배열에 대해 알아보자. 고체 입자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는 상태이며, 입자배열이 매우 규칙적이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액체는 비교적 활발한 입자운동을 나타내며, 입자배열은 고체보다 조금 불규칙적이고, 입자 사이의 거리도 고체보다 조금 멀지만 비교적 가까운 편에 속한다. 기체는 입자운동이 매우 활발하고, 입자배열은 매우 불규칙적이며,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물질의 부피는 커짐으로, 물질의 부피는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의 부피가 더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물은 액체 상태인 물이 고체 상태인 얼음보다 부피가 더 작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럼 상태 변화에 따른 입자배열과 부피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물질을 가열하면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입자운동은 점점 활발해지고, 입자배열은 불규칙해지며,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짐으로 물질의 부피는 점점 커진다. 반대로 물질을 냉각시키면, 기체가 액체, 액체가 고체,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입자운동은 둔해지고, 입자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하며,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짐으로 물질의 부피는 점점 작아진다. 예외적으로 액체 상태인 물을 냉각시켜 고체 상태인 얼음을 만드는 경우 부피는 증가한다. 이렇게 상태가 변하면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물질의 성질이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다음은 상태 변화 시 일어나는 열에너지 출입에 대해 알아보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은 열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고체가 액체로 될 때는 융해열을 흡수하고, 액체가 기체로 될 때는 기화열을 흡수, 고체가 기체로 되는 승화에서는 승화열을 흡수한다.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될 때는 액화열을 방출하고, 액체가 고체로 될 때는 은고열을 방출,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승화에서는 승화열을 방출한다.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데,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지는 것은 고체 상태인 얼음이 녹아 액체 상태인 물로 변하면서 융해열을 흡수하기 때문이고, 여름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것은 액체 상태인 물이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변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드라이아이스를 넣으면 아이스크림이 잘 녹지 않는 것은 고체 상태인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변하면서 승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겨울철 과일 창고에 물을 넣어두면 액체 상태인 물이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되면서 은고열을 방출하여 온도가 높아짐으로 과일이 어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비 오기 전 날씨가 후텁지근한 것은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액체 상태인 구름이 되면서 액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눈이 내릴 때 날씨가 포근한 것은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고체 상태인 눈으로 변하면서 승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가열 냉각 곡선과 상태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고체 상태의 물질을 가열하면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고체가 액체로 변하기 시작하면 온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상태 변화가 끝나고 고체가 모두 액체로 변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다가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면 다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상태 변화가 끝나고 기체만 나오면 다시 온도는 올라간다. 이때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구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고,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BD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가해준 열이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기체 상태의 물질을 냉각시키면 처음에는 온도가 내려가다가 기체가 액체로 변하기 시작하면 온도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상태 변화가 끝나고 기체가 모두 액체로 변하면 다시 온도가 내려가다가 액체가 고체로 변하기 시작하면 다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상태 변화가 끝나고 고체만 나오면 다시 온도는 내려간다. 이때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구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BD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상태 변화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에어컨의 원리를 살펴보며 마무리하자. 에어컨은 실내기와 실외기로 구분되는데, 실내기에서는 액체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의 내지를 흡수하는 것을 이용해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 집안을 시원하게 하고, 실외기에서는 기체 냉매가 액화하면서 열의 내지를 방출함으로 더운 바람이 발생한다.